Don't think twice, 64카운트 2월 섹션 1 오른발 크로스 한박자 홀드 왼발 사이드 투게더 대가선발량 한박자 홀드 이때 암액션 팔을 두셔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왼발 오른쪽으로 슬로우 위브 스텝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섹션 1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, 섹션 2 왼발 크로스 한박자 홀드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대가선발량 한박자 홀드 이때도 암액션이 있는데요. 크로스 하실 때 왼발 앞으로 크로스 바디 대가선발량을 펼쳐주시고 사이드 투게더 하시면서 손을 왼쪽으로 쭉 뻗으십니다. 오른발 크로스 왼발 오른쪽으로 1과 8분의 1 턴 왼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빼고 오른발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포워드 왼발 오른쪽으로 8분의 1 턴 빼고 한시 반박이야. 섹션 2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백 한박자 홀드 왼발 백 한박자 홀드 오른발 포워드 내려놓으시면서 왼발 뒤에서 앞으로 3 왼발 포워드 내려놓으시면서 오른발 뒤에서 앞에서 3 오른발 재즈 박스 오른쪽으로 8분의 1 턴 크로스 왼발 백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8분의 1 턴 오른발 사이드 섹션 3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왼발 크로스 한 박자 홀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골 왼발 크로스 셔플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이게 그대로 어라인드 오른쪽으로 프리 탑 세 박자 동안 이루어집니다 6, 7, 8 섹션 4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5 카운트 5, 5, 5, 5, 5, 5, 5, 6, 7, 8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리커버 오른발 4, 5, 6, 7, 8 오른발 4, 5, 6, 7, 8 오른발 섹션 5 카운트 백락 리커버 포드 셔플 왼발 포드 포드 포드락 오른발 투벅 포드락 리커버 포드락 리커버 섹션 6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7 오른발 포드 왼발 비하인드 락 한 박자 홀드 왼쪽으로 어라인드 4분에 3턴 한 박자 홀드 이때 왼쪽 무릎 니팍 왼발 백하셔서 양쪽 키를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리커버 오른발 코이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섹션 7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8 왼발 포드 한 박자 홀드 포드 오른발 포드 재즈 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하시면서 오른발 뒤에서 앞으로 스위프 섹션 8 카운트 포드 1, 2, 3, 4, 5, 6, 7, 8 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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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8, 5, 6, 7, 8 leg 5, 2, 3, 4, 5, 7, 8 5, 2, 3, 4, 5, 6, 7, 8 And 7, 2, 3, 4, 5 and 6, 7 and 8 8, 2 and 3, 4, 5, 6, 7, 8 월 2, 6시 방향 1, 2 and 3, 4, 5, 6, 7, 8 2, 2 and 3, 4, 5, 6, 7, 8 And 3, 2 and 3, 4, 5, 6, 7 and 8 4, 2 and 3 and 4 and 5, 6, 7, 8 5, 2 and 3, 4 and 5, 6, 7 and 8 6, 2, 3 and 4, 5, 6, 7, 8 And 7, 2, 3, 4, 5 and 6, 7 and 8 8, 2 and 3, 4, 5, 6, 7 and 8 Restart 4번째 월 끝나고 4분에 1턴 하셔서 5번째 월은 9시 방향에서 5번째 섹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5번째 월 5, 2 and 3, 4 and 5, 6, 7 and 8 6, 2, 3 and 4, 5, 6, 7, 8 And 7, 2, 3, 4, 5 and 6, 7 and 8 8, 2 and 3, 4, 5, 6, 7, 8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이 나세요 오늘도 나이 나세요